Q.J.Y.P? 저를 관통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JYP 왜냐하면 제일 어렸을 때 들어오고 싶었고 꿈을 가지고 제 마음을 관통했던 게 JYP였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JYP만 봤어요 두 번째로는 DAY6 너무 좋은 형들하고 만나게 됐고 또 도운이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좋은 음악들, 재미있는 음악들도 하고 이게 너무 제 마음을 관통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MY DAY 정말로 MY DAY 분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정말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저희 음악 너무 좋아해주시고 또 우리 멤버 다섯 명 다 너무 아낌없이 막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를 관통한 세 가지는 JYP DAY6 MY DAY Greeks 매우 맹냄stan 정확히 너희 communities 여기 며우 일단 caut witches